최강팀 맨시티를 상대로 힘껏 날아오른 손흥민. 비운의 자책골에도 흔들리지 않고 팀 중심을 잘 잡아냈다. 무시무시한 공격은 물론 경합 상황에서도 100%의 성공률을 보인 손흥민을 맨시티의 감독 펩 갈띠올라는 갈망의 눈동자로 자신이 놓친 손흥민을 지켜보았다.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이 시작되자 빅클럽의 명장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토트넘 호스퍼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북런던에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북런던의 길고리가 하루 사이에 변화하였다며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을 쟁취한 토트넘은 최근에 불운을 한 번에 씻겨내리며 리그 3연패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다. 이에 현지의 토트넘 팬들의 표정부터가 밝아졌으며 북런던에 위치한 백화점의 전광판에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손흥민이 게시되며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세에 토트넘 팬들의 인기만을 끄는 게 아니었는데요. 다가오는 내년 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선수를 간택해야 하는 유럽의 명장들에게도 손흥민은 단연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실제로 맨시티의 팹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끝낸 후 과거 자신이 손흥민을 놓친 것에 큰 후회를 했다며 그가 맨시티 킬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2순위에 오르며 플럼을 상대로 넷골을 성공한 리버풀의 클럽 감독에까지 흘러들었는데요. 하지만 위르겐 클럽은 맨시티가 손흥민과 손을 잡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이유를 웃으며 반문해 영국 전역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궁화 타임과 함께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득점 기계 홀란드가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반전의 반전을 낳으며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원톱의 선 손흥민의 폭발력이 깃든 스피드와 신들린 결정력은 세계 최고급이었는데요. 이에 외신은 손세이셔널. 그는 월드클래스 그 자체였다. 아무리 봐도 그의 두 번째 골을 향한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맨시티의 수비수를 따라오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영리함이 돋보였다. 비운의 자체 골에도 흔들리지 않은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위닝 멘탈리티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몸을 사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며 원정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한몸에 받았다라며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에드워드는 손흥민의 언맨쇼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다.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의 리더인 손흥민은 빼어난 경기력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연패 탈출을 이끌어냈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자체 골을 넣었지만 원정팬들은 야유와 비난보단 오히려 격려를 해주며 맨시티 홈구장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1득점과 1도움을 남긴 반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경쟁의 선두주자인 홀란드는 골소식을 보여주지 못하며 손흥민은 득점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팬들의 지지에도 홀란드를 훨씬 앞섰다. 팬투표를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인 motm에 뽑히며 유럽 내 자신의 인기가 탑임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다. 투표자 4만 1914명 가운데 손흥민은 무려 40.8%의 지지를 얻으며 1리를 찍었고 그 밑으로 홀란드는 33.3%로 여전히 쉽지 않는 인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자체 골이 있었는데도 고평점을 받았다. 라며 영국 현지의 통계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는데요.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은 전체 2위인 평점 8.0 그리고 홀란드는 4위로 7.7점을 주었다. 라며 홀란드보다 앞서감을 강조하였고 평점 8점을 준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에티아드에서 골 넣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 것 같다. 전반전 프리킥이 허벅지에 맞고 자체 골이 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돌파력을 뽐냈다. 안타까운 자체 골만이 아니었으면 평점 9점은 쉬웠을 것이다. 라며 평가를 했습니다. 맨시티 킬러로서의 킬러 본능을 일깨운 손흥민의 플레이 뿐만 아니라 영국의 축구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흥미롭게 살펴본 것은 바로 맨시티의 펩가르디올라 감독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니가 공 잡으니까 펩이 바로 체념하더라. 소니가 골 넣으니 펩이 그냥 끄덕이며 인정할 건 인정하던데. 홈경기에서도 소니한테 골 먹힐 줄은 몰랐을걸? 끝나고 펩이랑 소니가 진하게 포옹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았어. 그리고 펩이 소니한테 기속말 하던데 이번 이적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였을까? 꽤 궁금하네. 라며 끊임없는 호기심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맨시티 팬들 역시 올 시즌 원톱에 선 손흥민의 대화력을 인정하며 인기 스타인 손흥민을 둘러싼 맨시티 이적설이 사실이기만을 바라고 있다 합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퍼져나가자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럽은 맨시티와 손흥민이 다가오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손잡을 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디에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리버풀 특집을 개설하며 이번 플럼을 상대로 넷골을 넣은 리버풀 선수단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감독에게는 다가오는 이적시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질문했는데요. 기자는 현재 리버풀과 순위권을 다투고 있는 맨시티의 펩가르디올라는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며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리버풀은 어떤 선수와 링크를 걸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나요? 라고 내년 초 겨울 이적시장에 대한 위르겐 클럽 감독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이에 질문을 받아들인 위르겐 클럽과 그 옆에 있던 리버풀 선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가 호기심 가득 찬 얼굴로 박장대소를 한 이유를 묻자 클럽은 펩은 자신의 꿈을 이번에도 또 이루지 못할 것이다. 손흥민 에이전시와 우리는 이미 만났다. 그리고 소니 역시 우리팀에 갈 마음이 있는지 미팅을 거절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펩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니와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며 유대감이 더 깊다고 생각한다. 라며 대답을 했는데요. 이에 토트넘 전담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찰리 에클리쉐어는 유럽 축구 팬들은 다들 알다시피 맨시티의 펫 바르디올라 감독과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의 손흥민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고 식지 않는다. 이 두 명장은 모두 메시즌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에 손흥민을 눈독 들였으며 거절을 당한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과 클럽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손흥민의 실력을 이들이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클럽 감독은 지난 토트넘과 리버풀과의 경기가 끝난 후에도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그의 플레이를 영국 중계방송에 인정을 하였고 여전히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미 여러 차례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다며 이적 욕심을 낸 클럽은 심지어 손흥민을 못 데려온 것은 자신의 축구감독 커리어에 가장 큰 실수라고 수없이 공표할 정도로 여전히 갈망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현지 매체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클럽의 체제 하에 과연 손흥민이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궁금하다며 손흥민이 9시즌을 머문 토트넘을 자신의 커리어 정점을 위해 뛰쳐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라며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리버풀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소니는 대환영이지. 독일부터 영국까지 같이 성장한 두 사람이 어쩐 시너지 효과를 방출할지 진심으로 기대된다. 나는 토트넘을 싫어하지만 손흥민은 엄청 좋아해. 그가 멋진 플레이어인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클럽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소니 칭찬을 하니까 이미 우리 팀 멤버가 된 느낌도 들더라고. 모든 감독들은 잘하면서 성실한 선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 인성까지 좋으니 탐날 수밖에 없잖아. 펩 감독보다 빨리 소니를 데려오자. 살라랑 손흥민이라. 우리가 재패하겠다. 이러한 반면에 손흥민을 품고 있는 토트넘 팬 반응은 손흥민의 이적서를 격렬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나가면 나도 토트넘 팬 안한다. 이렇게 명장들이 우리 선수 응원해주면 진짜 뿌듯하고 기쁜데 뭔가 묘해.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말은 이적 시장을 이용해 데리고 오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잖아. 소니가 나가면 우리 팀은 지난 시즌처럼 무너질 것 같은데. 계속 우리 팀에 남아줘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면 안 되나? 아직 이적 시장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불안불안하다. 특히 펩이나 클럽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이 우리 소니 언급할 때마다 불안해. 과연 손흥민이 어떠한 팀과 함께 다음 시즌을 이어갈지는 이적 시장의 마지막 날까지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내세운 손흥민의 플레이는 축구 전문가들과 유럽 내 감독들의 뜨거운 인정을 받으며 벌써부터 겨울 이적 시장의 뜨거운 하시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9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무려 8시즌 연속 2PL 두 자릿수 득점도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엔 36경기에 출전에 10골을 넣었지만 올 시즌엔 14경기 만에 벌써 9골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시티의 홀란드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왕 레이스의 불을 지핀 손흥민은 이 기세를 잘 활용해 또 한 번의 득점왕을 쟁취할 것만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